안녕하세요 파여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단 제일풍경체 2차 분양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분양 소식에 이어서 바로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검단 신도시에는 저렴한 가격대의 분양단지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개 단지가 다행히도 당첨자 발표율이 달라서 두군데 모두 처약 넣으실 수 있다는거 기억해두시구요. 일단 간단하게 요약된 분양정보부터 볼게요. 검단 신도시 AB 18블럭에 1734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7사 타입이 541세대, 8사 타입이 656세대, 110타입이 537세대로 총 1734세대입니다. 힐스테이트 웰카운티보다는 정확히 199세대가 많네요. 위치 같이 볼게요. AB 18블럭 여기에 있구요. 힐스테이트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보다는 멀지만 인천 지하철 1호선 역세권이고 여기가 상업지구가 될거에요. 그리고 여기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밀집되어 있구요. 제일 풍경체 2차 홈페이지를 둘러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엄청나더라구요. 호텔급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수영장, 규모가 상당합니다. 게다가 사우나도 있구요. 골프 연습장과 헬스장도 있습니다. 요새 신축 아파트들은 사실 헬스장하고 골프 연습장은 다 있죠. 근데 수영장은 드문 케이스인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수영장 있는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금마련 계획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금마련 계산기 엑셀 파일을 분양단지가 나올 때마다 작성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제 채널의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 얘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분양하는 단지가 매번 달라지기도 하고 저는 제 영상을 만들 때 처음 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채널의 오랜 구독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9평 8사 타입이 4억대에 나왔습니다. 확실히 가격 메리트가 있죠. 이 정도 서울 접근성이 있는 지역에 34평 아파트가 4억대라는 건 정말 좋은 조건이거든요. 분양가에다가 발코니 확장 비용, 기타 옵션 비용, 취득세랑 중도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놓은 파일이에요. 이 엑셀 파일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급금액입니다. 계약금은 20%인데요. 지금 같이 분양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계약금이 10%예요.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져서 부담이 되죠. 당장 들어가야 되는 돈이 2배 차이가 나니까요. 계약금은 이런 상황이고 중도금은 총 6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는데 4회차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되고요. 2회차는 잔압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고요. 잔금 치를 때 같이 납부하시면 돼요. 중도금 이자도 계산해 두었는데요. 연이율은 3.5%로 가정하여 계산했습니다. 참고용으로 규모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잔금은 20%입니다. 입주가 2025년 4월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자금 마련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옵션 비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옵션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지 않으면 총 금액을 알기가 쉽지 않죠. 입주자 모집 공고에 옵션 관련된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작성한 건데 개인마다 선택하시는 옵션이 다르니까 이거는 옆에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 펼쳐놓고 직접 골라가시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 표를 보면요. 선택 1, 2, 선택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저는 여기서 선택 2를 고른 겁니다. 그리고 엑셀에 선택 2에 대한 금액을 넣어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는 선택 1을 고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선택 2에 있는 금액 모두 지우시고 선택 1칸에다가 해당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현재 엑셀 파일은 풀옵션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선택 안 하실 옵션들의 금액들은 지워가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타입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옵션 비용이 4천만원 중반대에서 6천만원 중반대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같이 보시겠습니다. 엑셀 파일에 참고하시라고 요약표를 넣어두었어요. 이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억 이하는 취득세의 1.0%에 지방교육세의 1.0%를 더해서 총 1.1%입니다.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는 금액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요. 여기서 면적이 8호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농어촌 특별세가 가산되요. 그러니까 110타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농어촌 특별세 0.2%가 가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계 금액까지 계산해 보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찍혀있는 공급 금액이랑 차이가 좀 있죠. 7484 타입은 6,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110타입은 약 9천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요. 분양가만 보시고 자금 마련 계획 세우시면 절대 안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엑셀 파일은 제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제 카페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카페 가입을 하셔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카페 가입부터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청약정보 게시판에 업로드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